오늘의 일손 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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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도 어머님처럼 아이템 장착 좀 시켜주세요 네, 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능의 맛이거든요, 저거 한 번씩 써주는 게 어머니 제가 원래 댄스가 세는데 아, 이거 흠정이가 와서 써야 되는데 아, 개 왔으면 이거 차고 엄청나게 엉덩이 움직였을 텐데 이왕 왔으니까 벌칙이라 생각하지 않고 요즘 일손이 모자르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야!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너무 좋아요 왕꽈추 왕꽈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대왕꽈추다 대왕꽈추 이 녀석들 참 네 네 짜즈네도 딸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진짜 다루는 게 잘 짜져요 아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야 됐어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현장에도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5시 52분이고요 오늘 호천으로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서 셀프 메이크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아 촬영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6시에 머리 찍는다는 건 쉽지 않네요 목도 안 풀리고 얼굴 붓기도 안 빠지고 아이고 얘도 이쁘지?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해줘 이쁘다고 쉽지 않다 자, 이제 차를 타고 예아 촬영지인 포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손 비세요 좋은 아침 최상품의 고추들을 지금 채집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 자식농사, 자식농사 이러나 봐 농사가 자식 키우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과 사랑을 담아서 키워야 돼 사랑과 정을 고추에게 네 멋있는 말인데 네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고추밭 곰 먹기 숙행이여라 정진 그림자 정진 그림자 자, 지금 저 녀석 지금 짖 언니 반 중에서 잘고 있죠? 어 네 저기 개어서 가자 우리 여행 녀석 준비 온다는 건데 응 하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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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wildly 좋다고 하는데 패셔 안은 거 아니 일어나시라고요 뭘 언니들 마중 올라오신다고요 아니 저기 저기 주연 씨 자 아가씨 언제 일어나실 생각이였어요? 6시 반이에요 저 언니들 지금 고추 다 따고 왔어요 함박운지씨 어 그럼요 새벽 4시에 와서 고추 땄어요 지금 맛있다 메이크업 하셔야 됩니다 예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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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세요 발동동 발동동 찍었어요 숙행 언니하고 세진은 고추를 잘 닦겠죠? 저는 이제 곧 도착하니깐 촬영에 집중하도록 셀프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캠 끝! 세상 모든 예능을 따라한다 돈은 없지만 웨딩 2윙 하고신번 예 황 저 틀렸어요 아 괜찮아요 아 두 번씩 안 가시는데요 아 두 번씩 가지 마요 지금 이 정도면 됐어요 와 근데 저 오늘 저희가 오늘 의상 무슨 색깔 입자 하지도 않았는데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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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다 있고 진짜 제가 최종 집합체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랑이에요 어 속옷도 파란 거라면 어? 아 진짜 괜찮은데요? 보여줘? 아 보여줄거야 잠시만 머리에 화남을 표현하신 건가요? 네 불이 간뜩 났는데요 저희 둘 다 화났어요 지금 그러네 너는 짜증나요 네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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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안 하겠어요 시끄러운 유튜브 분들 때문에 미안하니까 막내는 그냥 먹고만 있는 거 같아요 아 예예 미안하니까 지금 너무 푹 짜가지고 네 오늘 하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나라 시골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신박하고 친근한 재미가 물씬 풍기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아 이게 프로그램이 그거 아닌가요? 예전에 뭐 방송 못 나갔던 분 나와가지고 완전 이슈 됐던 프로그램 아니에요? 할머님들 막 퀴즈 풀 때 막 거침없이 어르신들 19분 막 얘기 나와가지고 어? 저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니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내가 막 딴 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아 이거 아침에 따셨잖아요 고추 그게 뭐가 야예요? 유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버님 고추예요 내가 딱 이런 거 어제보면 그 고추가 아버님 고추였구나 어 잠깐만 잠시만 어머 언니 저 고추예요 고추예요 고추 좋았어요 추억의 그 남자 거 내가 좋아했어 흘러 개발해 징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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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고추 고추 자 그러면 뭐 저희 오늘도 즐겁게 예능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끊을 없지만 예능이 하고 싶어 예 네 출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도 쏘진다 어머니 어? 하도 쏘진다 아 하도 쏘진다 아 하도 쏘진다 시끄러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르신 이향 시끄러운 거 어머니 고치바지 오야 명품바지 명품바지 이거 냉정일리 손음전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신지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지 입주 들어와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사온다 저희가 지금 여기 조금 돌아다닐 텐데 좀 추천 추천해줄 만한 곳들이 좀 있을까요? 어머니 이거 통제 뭐 그냥 여기가 다 그냥 돌아다니면 뭐 볼 곳이에요? 뭐 그냥 그냥 집이지 뭐 집 구경하러 어머니 일찍 와서 고추도 땄어요 네 고추도 땄대요 고추도 땄대요 아 누구네 누구네 거 땄네요 누구네 거? 이 집 이 집 아 이 집이? 다 하셔 여기 아시죠 아버님 가게집이? 가게집이 가게집이 다 하시네 진짜 확실하게 저 집 숟가락은 몇 개예요? 한 100개 뿐이 안 될 거예요 어쨌거나 대역계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차균이가 두 숟가락은 다 쓰고 아 가족 숟가락은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아 연장 중인데 이빨도 뽑고 혹시 이빨 닦는다고 세수 온다고 아 그래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지켜드려야 되는데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 지금 시끄러워서 나와보셨고 지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아 근데 하우스에 코트점인데 하도 풀같으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핑크핑크 하세요 어머님 이따 봐요 안녕 아니 뭐 현정 댁은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마을회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봉사 같이 하기로 했으면 빨리 빨리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요즘 뭐 남편이랑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나올 일이 있나 저놈의 애편네는 맨날 저렇게 과부한테 저런 얘기만 놔 아니 내가 그 좋은 남자 소개해준다니까 어? 됐슈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또 해요 아이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아휴 그놈이 그놈이라 싫어요 아휴 괜찮아유 아이고 언니들 여기 포턴에서 무슨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포턴 사투리는 뭐죠? 어 있어요 포턴 사투리가? 포턴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어르신 만났네요 네 포턴 사투리 여쭤봐요 여쭤봐요 어머니 포턴을 하나 어머니 약간 터뷰 터뷰 인터뷰 어머니 터뷰 터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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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부끄러워 아휴 부끄러워네 오늘 메이크업이 잘 안 된 거라 마일컴이 잘 안 된 거라 어머니 여기 마일버스 오는 곳인가요? 아 여기 버스가 와요? 저기 아휴 잠깐 쉬죠 저기서 네네네 여기 어 앉아봐요 앉아봐요 아니 어머니 여기 더 보세요 몇 번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대답이 어디 가세요? 어? 몇 번? 어머니 어머니 버스가 오긴 와요? 어 어 뒤에 되게 예뻐요 근데 어 진짜요? 저희 사진 한 번 찍고 갈게요 네 언니 일로 올래요? 응 어디 봐야 돼요 언니? 앞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멍무다 멍무 아 귀여워 안녕 멍무 오세요 오세요 이런 것도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 바둑이 바둑이 바둑아 방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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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렁이 누렁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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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꼬시면 될 것 같아요 빈두아 이리와 이리와 빈두아 나 지금 지금 집 오고 있어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여워 딱 봤습니다 사내녀석이에요 아 그럼 그 사이에 그걸 봤다고 어 일로 갔어 왔어 온다 아니요 어머 빈두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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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언니 어디가 아 저기 아 저기구나 아 저 집 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강아지들은 풀어놔도 자기 할 거 하고 자기 집으로 이 집 잘 있나 저 집 잘 있나 둘러보다가 자기 집 가요 가끔 다른 집에 자기 새끼들도 있고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그럼